일단 첫템은 헤르메스로 가도 될 것 같아 이 정도면은 이 공허한 강이랑 헤르메스 딱 나오면은 엄청날 듯 시너지가 일단 헤르메스 먼저 가자 얘네들 이거 시식이 거의 면역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 공허한 강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균열 가면 돼 균열 거의 다 그렇게 가더라고 롤드컵 보니까 말이지 제가 근데 요런 류의 캐릭을 잘합니다 이게 이 갈리오 같은 캐릭들은 캐릭터가 어렵지 않고 좀 쉬운데 이 팀파이트 타이밍을 잃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베테랑 저 같은 경우는 롤을 10여년 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베테랑이라 봐도 무방하죠 내가 CS을 더 많이 먹었네 어차피 골칸데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잘하면 솔킬 각도 나올 것 같아 이게 갈리오가 상당히 데미지가 강력하거든요 생각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잘하면 솔킬 각 나올 듯 어 이블린 여깄다 가자 에코니임 갑시다 자 죽여 하하 이거지 이거지 바로 특급 미드라이너 럭스도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 아코 조금 늦었다 에잉 오히려 킬각인데 이거 아아악 그렇지 난 여진이거든 오케 오후 하아 아 아 아 그래도 잡아서 기분 좋았으니까 오케이 됐어 됐어 아이 금방 잊어 어차피 피자 한번 시켜먹으면 다 잊을 일이야 괜찮아 여기에 매몰되지마 그래 티났냐 그래 그렇게 생각해줘라 일부러 그런거다 내가 무슨 빡대가리냐 롤 십여년 했는데 이렇게 죽을 리 있냐 일부러 그런거다 저 피를 못볼 수가 없음 키키 자네도 37살 대봐 보이나 안보이나 허허 나중에 37살 돼서 독후감 써와줘 후기 부탁해 아 민수씨 78년생이세요? 아 저랑 10살 차이시네 47세 근데 형님 방금 그런 상황에서 안 죽으세요? 1년 반 전까지 마스터였다니까요 예? 거짓말 마스터일 수도 있잖아요 진짜 마스턱니까? 진짜 티어? 거짓말 마스터 막 이런거 말고? 아니면 야식 마스터 막 이런거 말고 진짜 마스터요? 아이디 공개 가능? 그러니까 아이디는 솔직히 이수석씨가 더 잘할거 같은데 롤을 아이디가 이수석이야 아 나만 볼거면 어 진짜신거 같은데 저 형님? 근데 진짜 78년생이신데 마스터면은 좀 한 10년만 늦게 태어나셨으면은 프로게이머 하셨을듯? 진짜 힘든건디 그쵸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야 무슨 의미야? 아따가 무슨 의미야 이게 뭐야 이거 근데 헤르메스 하니까 이렇게 멀리 날랐는데도 진짜 안단다 진짜 안단다 잘 가고 잘 가고 진부야 나이스 방심했구나 특패 좋아 방심한 적게 낭심을 걷어 찾은 것이 나의 주특기지 나 가능하긴 한데 나 가능하긴 한데 참 잡 꼬꼬다 콧꼬꼬꼬꼬꼬 그렇지 죽어라 아하 어어 으어 너무나 아깝다 와 슈퍼초게피 근데 너희들 다 못잡아요 뭐 뭐 이년석아 아니 다 죽어라 아 저것까지 안되나 어 갈리오를 왜 잡으려고 이제 종말의 공허한 강이 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제 납에다가 눈동자만 공허해질 뿐 아 이블린까지 잡았으면 싸비득인데 약간 어 이블린 이런 세상에 아이코 빠질 수 있으면 오히려 잡아? 오케이 오케이 어 이번엔 럭스가 잘 왔네 나이스 안되겠다 이거 바텀에 공 한번 탈게요 그래 당해봐 친구야 당해봐 가자 그렇지 속박 나이츠 잡았고 그렇지 개구 오케이 뭐 어쩌라고 뭐 뭐 너희가 하고싶은게 뭔데 너희가 원하는게 뭐야 하하하하 이렇게 듬직할 수 있나 이것이 미드라이너라니 이게 갈리오입니다 개구 어 궁 쓴다 이거 그렇지 개구 오 오 이거 봐봐 친구야 아이코 근데 봐봐 잘가고 자식이 무리하고 있어 개구 무리하는 적을 무리무리해 무리가 무리중에 무리해 무리 제가 잡아버렸습니다 개구 에치님 자꾸 미드에다가 공 쏘시는데 기다리십시오 제가 벌하러 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위협 특패는 이 위협을 자 오케이 CC가 너무 많아가지고 특패가 궁으로 빠져나갈 각조차 나오지 않았던 것 같다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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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코 들어가지 어 뭐야 안담아 안담아 죽어라 아우 마무리 그렇지 다 다 다 죽여 됐어 그렇지 걸고 와 이거 그렇지 그렇지 좋다 한 번 더 뜬다 E 한 번 비둘기 비둘기 아! 까비! 하아! 까비! 그대로 천상계까지 갈 수 있었던 건데 한 번, 이 한 번 돌렸으면 하아... 이러면 손해지 내가 여기서 눈을 떼가지고 내 실수다 여기서 눈을 떼었으면 안 되는데 처음에 잘린 사람 누구지? 그 사람한테 궁극기를 써줬어야 되는데 이미 그 사람이 죽으면서 한타각이 무너졌던 것 같당 하지만 케이틀린이 극복개구 궁극기 있으심? 하하하하하하 아! 속 시원하다! 이런 세상에 오케이, 여기까지 슬쩍 이, 뭐 합류할 각이 있나? 노틸러스도 뭐 위로 뛰고 있거든요 이거 슬쩍 합류할 각이 있나 봐주고 잭슨은 뭐 합류만 해주면은 그냥 패왕이기 때문에 슬쩍 살짝 먹어볼까? 타세요! 정수리 좀 생각 못할지도 우리 바로온 상당히 빠르거든요 반피 일단 에쉬 콕 날아올거고 그렇지 앞라인 들어가서 같은거 봐주고 여기서 뒤에 이블린 오는거 견뎌주면서 여기서 둘다 도발 걸고 마무리 그렇지, 마무리 짓고 이러면 4명 근데 에쉬가 안전하게 잘한다 없네 또 에쉬가 오빠, 플래티넘 가졌나요? 어, 거의 거의 도착한거나 다름없다 어어 내 친구도 약속 시간에 다다를 다다른 시간에 전화했을 때 나한테 거의 다 왔다고 했었지 이제 샤워하고 나왔으면서 그거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니마 근데 이블린 조합은 이블린 진짜 잘 묶으면 아무것도 안되는 조합이기 때문에 에쉬, 맞아, 맞아 뒤에 뭐야 저거 뒤에 이블린 에쉬한테 틀 넣으면서 나이스 끔직하다 휴, 캐틀 살았구나 라고 말하면 내 칭찬을 해주겠지 내가 막 캐틀 내가 너 살림 이거는 너무 생색내는 거 같으니까 왜 자기 마음을 표현을 안하지? 표현에 서투른 친구인가? 근데 와봤자 이쯤에 오지 않을까? 큐 한번 던져볼라고 어? 해물공 안 써줬으면 한다 터졌다 그래요, 여러분들만 알아주시면 됐죠 어, 케이틀린이 모른다 모를지라도 여러분들만 알아주시면 그걸로 된거 아니겠습니까 3라인 미는거보다 2라인만 밀어도 될 듯? 피 좀 빼놓겠어 어, 잘하면 잡을 듯 딜 왜이렇게 세? 뭐야? 솔킬이야 이거? 뭐야 이거 이거 제, 제 딜이에요 다? 딜이 왜이렇게 세 이거? 나는 피만 빼려고 했는데 어, 이런 세상에 딜이 너무 세가지고 잡을 뻔했네 솔킬 가자! 일단 트패부터 좋아 같이 때리면서 나이스 끝났나? 애시 자네가 아무리 포지션을 잘 정해도 자네만 살아남을 뿐이야 나머지를 다 죽이면 되니까 좋아 음, 하하하하하 안 죽어 안 죽어 음, 하하하하하 좋았어 이것이 바로 무적의 갈리요 개그 어? 와, 이래서 이래서 요즘에 프로들이 쓰는 챔피언을 해야 된다니까 와, 개쩐다 챔피언 성능 봐라 이거 와, 바로 골드삼 가버렸네 S 받아버리고 바로 골드삼 가버렸네요 세상에 마상에 와, 다들 나에게 투표를 해줬군 고맙다 아, 딜량 1등 했어요? 음, 하하하하하 안녕lauf 어?